희귀무새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전천 대혼란 위풍디 위풍디디 디 하나를 위한 모두 어둠 불정 익설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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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팩트한테 위풍달달 당당은 안어울리니까 기괴학습?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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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위풍달달 아하! 아하! 만약 압축을 안 좋아하는게 병이라면? 압축을 안하는게 사수업병이 아닐까? 신속 포션 홀로그램 컴드 어 이런 미친 뚱땡이 잡아줘 어둠 어둠 A2 알고리즘 아 신성은 못참해 음 음 빡딜 하지마 잠시만 어 계산 잘못했다 아이비즘 이게 아닌데 D 무지개 창공지능 탐색 신성 탐색 신성 탐색 탐색기 핵 배터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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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 압축병 오렌지병 세밀 으 피 이중시설은 어디가니? 냉불 잭컷 잭컷 반복 아, 자자 한 장을 복제합니다. 탐색이지 당연히 신성을 빨리 써야할거야 컴드 편지칼 겁나 센데 뇌우 강봄 컴드 뇌우 쓸 일 없지 꺼다내기 꺼다내기도 아이고 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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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건 밀집이지 컴드 합하기 아 이거 진짜 합하기 왕인데 쓰슬이 없는 가여운 로벗 사서병 입니다 와 합하기 개수조네 합하기 완전 칼칼 아니냐 아이고 좀 쓸걸 뭐야 합하기 왜 개선선으로 잡혀 미소 짓는 가면 창의적인 인공지능 뺨식물 아 실수했다 드로 가져와야 되는데 쪼개는 가면 뺨식물 굳어내기가 좋아서야 되는거 아닌가? 피곤한거 같고 자야돼 이럴 땐 루하스 왓츠에서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 세머리 하나리 나오면 좋겠는데 도약 스택 사소가 된다 스택 특 3방어인 우틴 과정 홀로그랭 사소는 홀로그랭이 그냥 홀로그랭이 왕인가 포켓마스터 소고뿐 오클로그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싫어. 그래도 편향 두 개 뜨면서 체력 아꼈다. 아우. 침성. 음. 드디어 사람굿이라는 화파기. 감동. 근데 터보가 나오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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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근데 두산 진짜 두산은 진짜 과장 조금만 보태서 창공 한 장으로 잡니다 용분열 써지 역할 써지 들고 하자 저것 아니다 역학 역학 없으면은 파충류 주술사한테 무참히 당함 신상팔이죠 터보 어 잠깐만 합하기 넣을까 와 합하기 많이 컸다 터보랑 비비고 앞에 블리트랑 싸워도 되니까 체력하키죠 자가술이 있었으면 싸웠을 것 같은데 방열판도 하나 있으면 좋겠군요 터보 아 나 메아리였어 아이러니 메아리 메아리 아 맞다 메아리 홀로그램 어둠 메아리 아 이상한것만 나오네 이규준 앞에서 규준 하나 지울 수 있는데 규준 한장은 어떻게 버텨보고 아 아이 팽이 해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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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진짜 규준 나올까봐 너무 무섭다 규준 괜히 먹었나? 졸라 무서운데? 아 안돼 규준 개빡세다 조úng강좀 조금빡세다 고맙습니다 그 관련 발견이 다 생까봐요 근데 왜 질문이 없을까? 어떻게 하지만 언제 규준이 나올지 몰라 뽑으면 터지는 보드게임 같구나 김치 가수 아 규준 괜히 먹었나 상점에서 좋은거 안나와서 이득도 별로 안나왔고 아 이걸 규준이 좋지나 불안한데 겁나 불안한데 카카 털 오졌다 카카 털 카카 털 아니 네베시스는 그냥 밸류만 올려주면 계속 막아지는 애라서 아 여유있을 때 규준을 뺏어버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네 아 이거 버그아니냐 아 근데 이제 뽑을 이제 안 나온다 갔어 아 터보도 하나 있긴 있어야겠다 파파기가 밸류만 높아도 드로우 타는게 확실히 쓰기 힘들긴하네 쓰기 힘들긴하네 아 부적 왜 지금 나온 헬로월드 부적 크고 부적 역시 갓겐 역시 갓겐 아 규준 졸라붙었다 서른두장인데 왜 이렇게 쫄리지 에이 서른두장인데 어케 규준이 나오네 파워포션 눈알퀴기 당연히 말이 되죠 어 드디어 맞참네 빠이말리 나는 규칙을 만든다 아 이거 재생 누가 사까 아닌가 축전기 사긴 써야 될 거 같애 물카사기엔 돈이 아깝다 물카사기엔 돈이 아깝다 신성탐색 파파기 아 이거 방열 아 방열판 썼네 언제 썼냐 방열판 썼으니까 전기역하 상점이 구리겠다 가지고 돈이 뭐 못했죠 아이 디펙트하는 느낌 나네 아 디펙트하는 느낌 나네 밀집 챙길건데 조각을 챙길까? 소비를 챙길까? 밸류 더 높은거 짚는게 나을거 같애. 근데 저거 방열판 때문에 좀 고민이야. 아 제발. 와 나 지금 약간 ptsd 와가지고. 규준 없는데 규준 나올거 같다. 무섭다 두렵다. 폰규준. 죽은규준이. 배터리. 꽃샘. 꽃샘. 명중. 타수 4장씩 있는것도 참. 그래도. 번개구채. 타격은 번개구채로 진화했다. 따다다단다단. 창공. 창공 안급하겠지. 홀로그램으로 쓰면 되니까. 방어도 올려. 창공 안급하겠지. 창공 안급하겠지. 디넘강 얘가 한바퀴 돌려서 합하기 쓰면 된다 스택을 쓰면 된다 터보도 완장이 있어야 훨씬 유연할 것 같네 스택을 지켜준다 스택을 지켜준다 밸류도 템포도 딱히 꿀리는 것 같진 않은데 달팽이보다는 얘가 나을 것 같아요 맞고 드로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맞고 드로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맞고 드로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에너자이저 아예 드로보는 것 같지 아니 이런 소비 위주로 쓰면 꿀릴 거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 깎고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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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망이색 까불질을 바로 중성화된 카카 죽이고 죽이고 Who 안녕하세요. 엑스4는 좀... 무서운데... 카카오톨로 풀피 강화할 거 딱히 없다. 그냥 빨리... 그냥 빨리 탐색이나 잡혔으면... 이거 얼눈각인데? 뭐 아무리 리트하면 된다지만... 탐색적 있고... 방열판은 탐색으로 가져와야겠네. 아...괜찮다. 나쁘지 않네. 이거 먼저 써서 한 대 맞고 들어보자. 아팍기 쓰고... 탐색 가져오고... 방열판 가져오고... 걷어내기 쓴 다음에... 파워 쪼르륵 쓰면서... 아팍기랑 이러고... 롤롤롤롤... 탐색 방열판... 에너자이저를... 합하기를 쓰고 쓰는게 낫겠지... 아팍기 쓰고... 에너자이저가 좋고... 어... 나머지는... 축전기가 좋고... 축전기가 좋고... 아 뭐야... 아이... 이것도 버그야? 아니면... 버그 아님? 한 장밖에 못 가져왔는데... 한 장밖에 못 가져왔는데... 한 장밖에 못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4장이야... 알고리즘 써야되니까... 걷어내기가 좀 되겠다... 아... 밀집 깎는거 봐... 별 상관은 없는데... 되게... 띠껍네... 아우 띠꺼워... 바란스레기... 바란스레기... 아카베 고... 제련의 축복... 밀집 포션이 훨씬 낫겠죠... 잭커... 드루가 많긴 한데... 잭커 자리는 없지 않을까... 홀로그램 더 넣죠... 이거 맞아서 드루...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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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까먹었네... 아무튼... 마다스드루... 보는 것 까지는 맞고... 탐색 가져와서... 신성쓰고... 방열판 가져오고... 밑에 있는거 가져오는게 낫겠지... 화팍이 싹 다 밑에 있는구봐... 미래도 사서입니까? 심장에서... 통수치는게... 사서한 이유... 사서한 이유... 신성탐색... 와... 저거 어떡하냐... 에너자이저는... 에너자이저는 100맨 밑에 있어... 그러지않네... 창공은 썼고... 야... 방열판 써야겠네... 합하기 방열판... 야... 이거 밑에 있는 방열... 밑에 있는 합하기가 뭔지... 야...어떻게 함... 그 위에 있는 합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 기본타지가요... 기본타지가요... 기계약습... 거의 잡은 것 같은데... 웬만하면... 깨식까지... 딜이 모자라기가... 좀... 힘들지... 에드살키기... 뽑고... 알고리즘...은... 단타 떼으면 되겠지... 난타 떼으면 되겠지... 난타 떼으면 되겠지... 공부부가... 대기랑탈을... 좀... 정당시 ‑‑ 공부부가... 공부부가... 공부가... 분노하지만... 모자라기... Daqui... 공부가... 외국은 합허... 어둠을 쓸까? 요거는 알고리즘을 갖고 어둠 홀로그램으로 걷어내기가 좋아서 쭉 뽑은 다음에 하팡이 쓰고 에너자이저 쓰고 또 걷어내기 계속 돌리고 또 걷어내기 계속 돌리고 아 이거 코스트 모자란거 같은데 아 이거 코스트 모자란 아 이거 코스트 모자란 코스트 모자란 코스트 모자란 아까 디넘강 아 나 자꾸 월든 안보네 유성타격까지 쓰면 되겠다 서태가 어디가냐 밑에 있네 잘가라 허접수에 사소디 하파기 하파기가 이렇게 강해졌소 장하다 우리 하파기 눈물이 다 나네 마흔여스장 사십육분클 육육육육육육육육육육 삐임 아 뭐야 미션저것 안지우고 안지우고돠 안지우고돠 디이이이이이이이 감사합니다.